터보 카소! 터보 카소! 어? 어라! 이거 꼭 발로 차야 시동이 걸린다니까 여기 봐봐! 나 둘 조종관에서 아예 손 놓고 있잖아! Assistant으로 캐럭하게 룰 면트 룰 룰 룰 룰 룰 룰 더 큰 놈일수록 더 세게 맞는 법 비엔둥이 날 실망시키지 마 요구를 울려다 본 적은 없지 밤이 너한테는 안 되냐고 그러는 거냐 요구를 울려다 본 적은 없지 엔진 사롱 2회전 준비는 되냐? 좋아, 간다 이제야 뭔가 좀 되는데 좋아, 간다 ㄷㄷ 감사합니다.